아 휴가를 좀 드릴 거예요. 진짜요? 휴가 나 진짜 필요해요. 천하 팔당역으로 나 좀 데리러 와줘. 준수 싹 흘리게. 꾹꾹이 좀 하지 말라고. 엄마랑 뛰어 가는데 진짜. 나한테 벗을 생각하지. 왠지 알아. 나 진짜 닭 처음 잡았다. 이거 어떻게 잡아 이거를. 어디서 잡아줘야지. 지금 낚시하라고요? 다 됐다. 하나, 둘, 셋. 편안한 여행이라면서요. 빨리!